안녕하세요. 안나스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진입니다. 연산군일기 제20부 임사홍은 갑자사와의 주연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갑자사와의 빌드업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이세자가 겪었던 순환,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갑자사와 스토리, 이름하여 서모장살 사건인데 그 서모장살 사건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갑자사와가 어떻게 터졌냐를 설명을 할 때 이런 플롯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어떤 전기구조냐? 1504년 3월부터 시작된 갑자사와의 시작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이제 간신의 대명사였던 임사홍입니다. 실제로 정사라고 할 수 있는 실록, 연산군일기죠. 연산군일기에도 갑자사와가 임사홍이 자신을 왕따시킨 사림에 대한 앙심을 품고서 일으킨 참극이다. 라고 그렇게 평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호사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유자광이라면 갑자사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은 임사홍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기록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연산이 평복차림으로 몰래 한밤중에 임사홍의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찾아온 거겠죠. 그러자 임사홍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정에서는 하도 보는 눈이 많아서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전학계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면서 패배 윤씨 사사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임사홍이 이런 말도 했대요. 모호께서 사약을 받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종의 총애를 받았던 두 후궁, 엄숙이와 정소영 이 두 사람이 참소를 했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이 전하의 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동질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야사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뭐냐면 유명한 일화죠. 패배 윤씨가 사약을 받았을 때 그때 피를 통하면서 죽었는데 그때 흘린 피가 묻은 적사함 피 묻은 적사함을 연산이 이때 보게 되면서 핵가닥 켜버렸고 그러면서 광풍의 시작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게 이제 야사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전기는 대단히 극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곳에서 단골로 이렇게 서사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짜여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봤던 드라마 장독수 장독수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왕가비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남자에서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저는 좀 연산이 이런 면에서 불행한 면이 있는 왕이었다. 좀 동정심이 약간은 있었어요. 폭군인 건 맞지만 그래도 원래부터 폭군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이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획가닥해서 했으니 저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케이스 아니냐 라는 동정심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체계적으로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서사 구조가 갑자서를 설명한 데 있어서 가장 깔끔한 서사 구조고 그래서 수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 여기에서는 이런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은 이거하고 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건 제가 연산군 일기 처음 이야기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산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언제 알게 됐냐 그 시점이 갑자섭 때가 아니에요. 갑자섭 때가 아니라 즉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왕이었던 성종의 묘지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의문을 푼 거죠. 그리고 이미 세자 시절에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바로 물어봤겠죠. 이때 당시 진실을 알게 된 연산은 충격이 큰 나머지 시금을 전패했다라고 분명히 실록에서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사 이야기도 아니고 정사 이야기예요. 정사에서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그거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왕이 신하들의 눈을 피해서 위복 차림으로 몰래 궁밖으로 나간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한번 이동할 때마다 그 승진한 이런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왜 숙종도 사실은 이런 일화들이 정말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천왕은 이거 가능해요. 일본 천왕은 어차피 권력도 없는 사람이라서 옛날 일본 천왕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밤중에 몰래 나가서 게이샤들이랑 놀다 오고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있었죠. 고메이천왕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메이지 천왕의 아버지였던.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청의 황제들도 이게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 같긴 한데 중국 황제들도 가능했던 것 같긴 한데 조선 왕들이 하여튼 제일 타이트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도 제일 많이 했고 공부도 제일 살인적으로 시켰고 그래서 거의 왕의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국가를 불리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노동력을 갈아 넣는 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가는 것도 좀 힘들 것이고 만약에 갔으면 가서 진짜 갔다 치자 했을 때 거기서 임상황하고 단둘이 나누는 대화를 그러면 사관이 어떻게 알고 기록을 하냐 이거죠. 방법이 있다면 취재를 통해서 하는데 누구한테 이걸 취재를 들었냐 임상황이 떠벌리고 다녔냐 아니면 연산이 떠벌리고 다녔냐 사실 참 그 점도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연산이 몰래 임상황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기록은 연산군 일기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썩 믿음이 가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연산은 이미 즉위 초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종종 엄숙이와 정소영을 원망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걸 타깃으로 잡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들을 좀 흘리기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연산이 제2 8년차였습니다. 그 제2 8년차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첩이 참소를 해가지고 왕후를 폐의한 사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또 여기서 신하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논하고 관련해가지고 시를 지어 받쳐라 하면서 승정하고 홍문관에게 이러한 지침을 내린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첩이 참소를 해서 왕후를 폐의한다. 어서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패비윤 씨의 사사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 제2 8년차에 이미 이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습니다. 방식 신하들이 또 걸커덩 했죠. 어이구 혹시 그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행히 그 뒤로 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별다른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제 그러다가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있던 연산이 갑자기 이렇게 피해 복수국을 펼쳤다. 뭔가 좀 뜬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보통 이제 갑자사 소사를 설명할 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임사홍이 이제 그렇게 충동질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진실을 알게 된 연산이 획가닥해가지고 폭주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간에 실제 기록을 토대로 봤을 때 연산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미 즉위 초기에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다 되도록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복수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좀 쎄한 표현은 몇 번 쓴 적은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누구를 처벌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10년이나 묵혀놓은 걸 갖다가 도대체 왜 했냐. 그리고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꺼내든 거냐. 그것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 서사 구조는 좀 오리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임사홍이 사림에 의해서 권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사림에게 앙심을 품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성종실록에서 이미 한 번 언급을 드렸어요. 임사홍 입장에서는 사림에 대해서 원한이 충분히 있을 법도 하죠. 실제로 이런 일도 한 번 또 있었는데 연산 제2 3년차에 연산이 기존에 있던 공신들의 적장자들을 그 적장자들을 일괄적으로 한적 없이 올려주는 포상을 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제2 초기에 의례적으로 하는 포상 이벤트이긴 하죠. 자 그러자 이제 대관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해요. 이미 공신들은 충분히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포상을 잡고 남발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되옵니다. 하고 이제 대관들이 맞서기 시작을 해요. 특히 연산 제2 초기 한 4년 동안은 대관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연산은 항상 하던 대로 난 할 거야. 대관들은 아니 되옵니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대관들이 여기서 좀 파협책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몇 명씩 빼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포상을 해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제안을 해요. 연산이 아니야 난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대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다면은 임상웅을 비롯한 4명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표적을 좁혀요. 결국 이제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임상웅이에요. 임상웅이 타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연산은 임상웅이 돼서 딱히 뭐 그렇게 우호적인 감정이 컸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임상웅을 뭐 엄청나게 총애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연산은 결국 여기서 그냥 한 발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 그 정도면 내가 양보해줄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임상웅을 비롯한 4명은 포상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데 당연히 임상웅은 이를 박박 갈아줬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왕따를 당하니까 열이 받았을 법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임상웅이 살인에 대해서 원하는 품었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상웅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냐 하기에는 그것도 좀 다소 엇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패비 윤씨 사사사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살인보다도 누가 벌벌 떠는 사항이냐면은 훈구 대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살인들은 그때 다 직급이 낮았거나 권료 생활을 안 했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벌벌 떨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은 훈구 대신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임상웅이 만약에 살인들에게 복수를 할 목적으로 연산을 충동질을 했다면은 그거는 거꾸로 누구한테 더 큰 타격을 주는 행각이 되어버리냐면은 훈구 세력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행각이 됩니다. 그리고 훈구 세력들은 대체로 뭐 과제는 개편이라고 임상웅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러면은 임상웅은 대단히 배음망덕한 행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그동안 변호해줬고 자기를 그래도 좀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복수를 해버린 건데 그거 좀 이것도 서사구조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상웅이 연산을 충동질을 했다. 한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연산이 듣고 왔다. 그거는 진짜인지 어쩐지는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경로가 됐던지 간에 임상웅이 연산에게 태비윤 씨 사사사건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이제 운을 띄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아주 없던 이야기가 이렇게 실록에 기록이 되진 않았겠죠. 그래도 뭔가 좀 건덕진에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이제 달리 해보자면은 임상웅이 살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심리가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 즉 임상웅은 이런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태비윤 씨에 대해서 유일하게 충의를 지켰던 게 바로 접니다. 제 충의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아마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즉 연산의 눈에 들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연산은 그냥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거를 권수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레버러지 삼아서 갑자사화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런 해석으로 본다면은 갑자사화의 주연은 사실은 임상웅이라기보다는 임상웅은 그냥 장김말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진짜 핵심은 연산 그 자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갑자사화의 전개를 쭉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이게 복수가 맞나 싶기도 해요 또 보면은 자 아무튼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악명높은 서머 장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사화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